대충 터잡아가지고 광질전만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뭐야 깜짝이야 오 야야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미친들끼리 아 미친들 잠잠마잠마잠마잠마잠 오이씨 아이 돌아와 야 마크 맘게임이라 하지마라 나 이제 마크 못할거같애 이게 공포게임이지 이게 뭐야 이게 아 제발 아이 아이 제발 얘들아 아 사망에서 벌레소리 들려 아 아이씨 아이씨 깜짝아C 저 저 저 계속하다가 저 진짜 10년전 와서 마지막 방송 될거같애가지고 아이씨 철 드랍놀이 낮아졌어 아 뭐야 우와 뭐야 이게 나 어떻게 내려가요? 물도 없는데 근처에? 오 뭐야 아이 제발 그래 오 그래 우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